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안 왔어요. 들어갔다 이제. 찾았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로베이스1.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지금 뭐지? 날씨가 너무 좋고 호텔 이름도 얘기 못하지만 엄청 있어요. 여기 매튜에 애교부려져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다음 질문으로 갑시다. 매튜가 읽어주세요. 다음 질문으로. 큐빈아 이거죠? 이걸로 보고 있어. 다 감탄사밖에 없어요. 이것은 내추럴 미네랄버터. 브랜딩, 브랜딩. 내추럴 미네랄버터. 네. 이분만 부르지 마요. 말 좀 해요. 궁금한 거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소통, 소통. 다 알려줄게. 편안한 소통. 리키야 애교해줘. 우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리키야 애교해달라는 거야. 리키야 애교해달라는 거야. 리키의 애교가. 한빈아 너무 멋지다. 전맥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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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저녁. 메뉴 추천. 네, 전맥추전. 네, 맞아요. 저녁 메뉴 추천 주세요. 가지튀김. 가지튀김. 가지목금. 유진이가 좋아하죠? 가지 맛있는데? 유진이 브로콜리, 가지, 버섯 되게 좋아해요. 브로콜리 레슨을. 뭐라고? 브로콜리 레슨 받고 싶다. 몰자일 것 같아. 브로콜리. 브로콜리, 가지, 버섯 되게 좋아해요. 나도, 나 아까 비행기에서 브로콜리 아무것도 먹었어. 어, 진짜? 브로콜리에 초장 찍은 거. 브로콜리 먹었어. 아, 진짜? 나 아까 브로콜리에 찍어 먹었어. 브로콜리. 초록색. 규빈아 애교해 줘. 빵? 없잖아요. 작은 아화. 맞아. 작은 나무. 작은 나무. 야, 냈어요. 했어? 버섯? 버섯. 새로 옷 색깔. 황우 형이랑 나랑 당근이랑 시금치 같아요. 팔은 완전 무지개. 무지개 괜찮다. 김밥이네. 지휘 형 말 좀 해요. 없는 줄 알았어요. 너가 아프셨었다. 가리고 있잖아. 지휘 형이 그거 완전 잘 어울렸어요. 장하우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 진짜요? 하우야 옷 어디에서 샀어? 하우야? 서치해주세요. 권욱 군 여며 주세. 어? 예용. 야야야야. 오오. 야야야. 정인 너 아니네. 형! 오오오오. 지금. 지금 3점만 제로즈가 아쉬워하고 있어. 다시 뭐, 백할께요. 지웅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형 영혼 좀 담아 지워. 저거? 저거? 저거 아니래요 아직 추석이구나 한국은 지금 아직 연휴 중이에요 김규빈님 얼굴 볼 수 있어 누가 휴가가고 있어? MC뮤이세요? 아 저 MC인가요?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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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균 얼굴 사진으로 나오긴 어 맞죠? 큐빈아 노래 불러줘 큐빈이 노래 노래 노래야 이리와 노래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네 진짜 너무 신박하다 좋다 일본.. 일본에서 뭔가 먹어볼 만한 추천 음식 없나? 야키니쿠니쿠 근데 추천해도 먹을 수 없는데 야키니쿠.. 야야야 아 왜 갈릭.. 갈릭하니까 갈릭하니까 차라리 지금 호텔 롱 서비스 좀 해줘 미키오빠 이거 보면 무야호 해달라는데 미키오빠 지금 없는데 너도 젠다리 없네 한빈아 볼 꼭 해줘 한빈아 애교 해줘 한빈아 잘생긴 척 해줘 잘생긴 척이 아니죠 한빈아 다른 멤버들 다 밥 사줘 지윤아 다른 멤버들 용돈 좀 이런 거 있는데요 리키 프리티 보이 테레가 오늘 하오 옷을 골랐네요 아 맞아 테레 색깔을 다 가져가셨네 나는 서로 아까 바꿀까 생각했어 테레 오늘 색깔이 생각보다 하오 형이 이 옷 탐냈어요 하오 형이 이 옷 질주해가지고 바꿀까 했었는데 이게 예뻤거든 평소 스타일은 약간... 오 마이 갓 기빈아 안 보여 멘트야 건수기 단추장 가져? 안 보인다? 더 데려갔어 이리 와야겠다 Finland하고? 네 그루тесь 일본 두 번째종 한국ней remarkable 일본 처음에 k-k 속에 오브 Y 법에는 인기가 president 맞아요 이번에 저희가 정말 보여 드리는 click이 매우 많거든요 맞아요 기대하셔도 좋은 28곡 정도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토월만큼 저희 콘서트부터 많은데 콘서트 때 몇 곡 했죠? 콘서트 때 열이 꼭 좀 안 되게 했을 거예요 5곡? 3곡 했지 않았어? 네? 이 정도로 짧게 늦게 젖은 것 같아요 시간이 원래 햄버거 할 때 시간이 빨리 나거든요 아 박건우 전자리라고 아 없는 댓글을 읽으셨네요 안 들었어요? 전자라고 해도 돼? 있었어요 에? 존중한다는 뜻이죠 존경한다는 뜻이죠 존경한다는 뜻이죠 존경할 만큼 잘생겼다 존중스럽다 이런 느낌? 잘생긴 얼굴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럼 다 같이 TMI 한 번씩 말해볼까요? TMI요?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위키는 오늘 노출을 감행했죠 맞아요 옆구리 노출이요? 응 맞아 잘 보면 슈퍼 슈퍼 미 슈퍼 미 이렇게 보여주면 안돼요 이렇게 해야돼 아 머리가 안돼요? 슈퍼 미가 슈퍼 미가 살짝 품이 보여 미키 슈퍼 쳐줘 갑자기 슈퍼 슈퍼 휴진아 말해줘 아 슈퍼 미는 내가 하고 싶었단 말이였어요 응? 응 TMI 뭐야? 오늘의 TMI 오늘 하지마 안 된다 아 오늘 기내직 나왔다며요 아 너? 잡수 잡고 나 나 나온.. 나 쓴 적도 없었어 닭가슴살 약간 이런 거 나왔어 튀긴 닭가슴살 나 지금 나 힘들게 하지 마라 태리 형 바지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 저 바지요? 오 저 얼굴이 두 갠데요 오늘 진짜? 와 나 오 세 번도 있네 아이컨택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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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대박이다 일본 오면 가보고 싶었던 게 있네요 한유진 세이 하이 저... 다 응? 세이 하이죠 하이 하이 탁쿠토지 탁쿠토지 탁쿠토 데뷔 축하해 맞아 우리 탁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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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쿠토와 유토와 하루토 탁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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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교육대학교 시험을 당일 벼락치기로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통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벼락치기로? 벼락치기로 벼락을 세게 쳤네 근데 스케줄 할 때도 완전 맨날 공부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교육대학교를? 니꺼? 교대 보일 디프린트라니까 요즘 제 친구들은 입시 하거든요 그래서 연휴 때 내려갔는데 입시 상담도 해주고 왔어요 사실 난 어른 소리 모르겠는데 아 그 다들 연휴 때 뭐 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볼까요? 좋아 뭐 했는지? 좋아요 테레 뭐였어요? 이제 저는 여덟을 때 갔잖아 저는 이제 제가 자 자 다 웃겨졌다 자 자 자 자 화면 조정 시간 자 자 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교 스승님이나 학원 스승님이나 저에게 이제 많은 조언과 이런 진심어린 이제 똑같은 말이구나 조언해 주신 분들께 이제 보답을 드리고자 이제 저의 앨범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우 조지간이 진짜 잘했어 우리 케이브로 갔죠? 네 저 회원은 어? 어? 무슨 말은 뭐죠? 일단 3일 동안 매일 6시 일어났어 죄송한데? 아 일찍 일어나? 분자 따면서? 어? 예스 붙였어 AM 맞지? 예스 붙였어 하우 형 같이 하이드로 한번 먹고 쇼핑도 많이 했어 하이드로 우리 빼고 갔어? 아 진짜 다 좋아 집에 갔어 아 서운해요? 서운하지 뭔 소리야 나 왔는데 집에 없더만 아 아 저희 지웅이 지웅이한테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어 기억해줘요 이거 왜 탔어요 여기 사리 심지어 차려 사리 왜 탔어요? 아 저 요새 골프를 좀 배우고 있고 만약에 진짜 그 아이돌 왜 그런 거 대회 있잖아 아 이때 아 이렇게 골프 대회 미리 준비를 좀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콘텐츠죠 네 골프 대회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팀 별 잘해요 골프 형님 필드 상으로 제가 운전할게요 골프 잘 어울려 좋은데? 자 형님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웅이 약간 골프 테니스 이런 거 잘 어울려요 어 아 맞아요 형님 나이스 샷 어 지웅이 형님 배추는 뭐였어? 아 저요? 선물 폭탄 가져왔잖아요 응 그냥 쉬었어요 우리 마쥬샷 진짜 그냥 쉬었어요 또 쉬었어요? 응 현빈이는 뭐 했어? 맞아 저요? 저 근데 진짜 그냥 원래 제가 살던 그 데일리 라이프로 돌아왔어요 좀 지루하긴 해요 저 7시에 일어나서 막 산책 가고 그랬어요 그 산도 건강하네 좋아하잖아 너가 네 청솔모 네 마리 봤어요 오 와 영상도 하나 올려줬어 그 너구리 서식 뭐지? 서식지라고 했는데 너구리 못 보고 하오 형 봤어요 청솔모 그래서 하오 형이랑 인사하려고 했는데 못 봤어요 햄스터랑 청솔모랑 그거 봤어요 사촌지가 아닌가요? 네? 넘어갑시다 청솔모 청솔모가 다람쥐 잡아먹는 거 아나요? 어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로? 진짜로? 응 그렇군요 자연의 신기에요 그거 맞아 우리 유젠채 뭐했죠? 유젠채? 저요? 집에 있었어요 누구 다음에 왔어? 구멍에서 구멍? 홈스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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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멘스쿨링 학습지 풀어주세요 아 아 크게 생각해라 알았다 한유진보단 4살 어린데 결혼 가능한 거예요 뭐라고요? 한유진보단 4살 13살? 초등학교 6학년? 4살 어린데 결혼 가능한 거예요 야 뭐야 완전히 아기잖아 이게 두 돌 지난 거 아니야? 사랑의 나이가 지난 거 아니야? 방금 태어났네 텔레쇼 인 제팬 기대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텔레쇼는 KCON에서만 있습니다 아 그래? 완전 단호하네 KCON 시리즈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도와의 하룡복이 많아요 만간에 좋은 자리 하는 거네요 어? 하오 형의 바이올린 쇼는 없어요? 없어요? 어 기대하면 돼요 어 근데 나 난 휴가 때 그거 먹었어 생...생낙지? 산낙지 산낙지 그거 맛있었죠? 산낙지 산낙지 오 취향이 아니었어요? 하오 형이 못 먹는 음식도 있어? 어 그거 그거 너무 이상해 나 입에서 나를 물었어 왜 아 약간 아 빨판을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빨판으로 쫙 그냥 어 쫙 땡기지 쫙 그냥 물어서 너 뭐라고 했어 그래서 아 물지 마 바로 참기름 좀 뿌려줘야지 와 이거 좀 신기했어 아니 이거 뭐야? 요즘 배운다고 했잖아 산낙지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잘라서 먹었어 약간 요즘 배운 그 단어로 표현을 아까 아까 나쁜 말 아니야 야물 야무지게 먹었어 야무지게 야무지게 먹었다 야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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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왔다 갔다 해 우리 저기 있으면 뭔가 얼굴이 뭔가 오이처럼 나와요 오이처럼 근데 뭐가 그렇게 나오면 형이랑 비슷할 거야? 어? 아 자폭이요? 자 아니 유진이가 추천하는 탕후루 탕후루 탕후루요? 추천하는 탕후루 요즘 탕후루가 되게 유행이잖아 저 탕잘알이다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신다고? 규 그 뭐냐 우리 데이즈드 뭐 그거에서 그 탕후루 꼬치를 엄청 많이 들고 있던데 그쵸 그 매튜 뭐했던거 매튜 뭐 흘렸잖아 아 맞아 복숭아 난 어묵도 그렇게 먹었어 왜 자꾸 통행을 하세요? 횡단보도 탕후루는 진짜 간단히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해도 안 좋고 탕간이에요? 그쵸 탕간오리? 그러니까 지웅이 형이 추천한 음식은? 음식? 어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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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의 불고기? 지웅이 형 완전 냉면이지 무조건 냉면이지 무조건 냉면이지 냉면 진짜 미쳤어 오늘 너무 맛있어 네 고노거 한번 말해야 돼 삼각근으로 버티고 있어 유키야 말해줘 그러니까 말 안하고 거기서 앉아서 뭐해 A B C D E F G 끝까지 외우면 내가 살살 나 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 지금 끝까지 눌러줬다 불안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예스 지웅 오빠는 면티만 4장이 있는 건가요? 면티만 4장이 있는 건가요? 4장이 아니라 4만장이에요 4만장이요? 면티만 4만장 형 면티만 좋아합니다 형 다른 언어 댓글도 읽어줘 큐티 프리티 저한테 한 말이군요 땡큐 베리 마치 그냥 못 알아 어 이리 와봐 아 아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말해서 몰라 어 아니 2집을 스포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 안돼 어 근데 저희가 이번 2집을 뮤비를 찍어요 뮤비를 찍고 저희가 이번 2집은 진짜 뮤비를 찍고 자켓을 찍어요 자켓을 찍고 응방도 다녀요 응방도 그럼요 신기하지 스포 하면 활동을 몇 주 정도 할걸요? 몇 주 정도 하고 그 춤이 살짝 낙지 아니에요? 어? 뭐라고요? 약간 낙지요? 약간 촉수 낙지 아 이런 낙지? 낙지? 낙지 말고 낙지 낙지 말고 낙지춤 낙지는 낙지춤 낙지춤 낙지 그거 낙지라고 해 불었어 낙지 여기까지 앞서 위험할 것 같은데 보라테 어 맞아 근데 뭐지? 우리가 내일 또 무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대 저희가 또 이렇게 쉬는 날도 있지만 무대를 내일 잘 보여드리게 봐야라 무대를 잘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내일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읽으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민트초코 라면 vs 파인애플 청국장 어 어 아 진짜? 민트초코 라면? 파인애플 청국장 파인애플 청국장 청국장은 뭐야? 약간 된장 된장찌개 강화 버전 민트초코 뭐였죠? 민트초코 라면 민트초코 라면 민트초코 라면 대 파인애플 청국장 아 파인애플 청국장 파인애플은 짠 음식에 맞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낙지 상금도 파인애플 먹었잖아 민트초코 라면은 먹고 나서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번의 초코 라면을 이기시잖아 네 결론적으로는 내일 저희 분들 많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그쵸 끝내려고 왜 합니다 자 피아노 쳐드릴게요 우리가 다 피아노 딱 좋은데요? 누나 한번 BGM 깔아줘 가져보세요 이제 끄자 그만하자 야 이거 봐 이거 뭐야 일곱 자 피아노 쳤어 이거 봐 소나 타 차 아니면 유진이 피아노 잘 쳐요 유진이 피아노 잘 쳐요 들리세요? 5,6,7,8 대답 유진아 유튜브 끄고 빨리 유진아 유튜브 끄고 와 빨리 정말 잘 치네 감성 있는데 보컬룸에서 전하고 있었어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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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감성 저기서 막힐 거기서 잘 한다 조용히다 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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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세요 유지 씨 음악적 재능이 미쳤습니다 김지웅 오늘 얼굴 미쳤다 몰라 에브리데이 지웅아 벌컥 캐절 벌컥 캐절 벌컥 벌컥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지금 되어 있는데 네? 포미해 유지야 역시 내 미래 남편이야 이거 없어졌어 유진이 와 씨 영재들 장아웃 너무 잘생겼다 영재 유진아 미키가 옷 바꿔 입을 생각이야 이거 뭐야? 베토벤 한빈 I love you 바보야 혹시 언제까지 찍어놓으실 거예요? 끝날 때까지 한빈 한빈 핫선머 줘 벌컥 그만 핫선머 방금 빵 맞지 않았어요 하트 머리 하트 모양 너무 멋있어 유진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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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스 게임 하실래요? 유진 10명 대 리키 10명 야 잠깐만 유진이 10명 대 리키 10명 유진이 10명 유진이 10명 너는 뭐야? 유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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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쵸 리키 10명 보다는 나을 것 같아 유진이 약간 천재해 유진이 모르겠다 하자 리키는 한명일 때 빛나는 존재야 유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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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하나 있어 눈 오래 감고 있는 게임이요? 잊었어요? 아직 생각 안 나 그거를 우리가 다른 영상으로 찍고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캡처 타임 마지막으로 딱 갖고 세 번 하자 세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하나 둘 셋 제가 안녕 안녕 리키가 꺼져요 내일 기대 무대 부탁드려요 내일 봐요 잠시만요 바이바이